야! 4, 3, 4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! 나왔다! 우와! 공고 3 우와! 10, 11, 12, 13, 14 아, 어떻게 해야 돼? 2800 2800원? 자! 우와! 자! 돈도 막 던져, 돈도 막 던져 왜 나한테 꼼짝을 못 해? 그러니까, 완전 말렸네 진짜 진지하다 진지하다 에러스스 아, 에러스스 오, 그래 오, 너 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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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말 단합된 모습 하하하하 어 어, 알았어 그 피부 반죽하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, 진짜 코미디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, 그러면 응 아기 잠바는? 아기 잠바 입었어 자네는? 나는 괜찮아 밤이라 추워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, 우리 아, 진짜 맛있어요 아, 진짜 맛있어요 이리야 미춧밥? 당연히요 아이들은 뭐 다 컴사들면 좋아 네가 탈까요? 그래 네가 하고 아빠 붙 잡아주라 아, 저거 다른 거 좋아해요 병탈기 오, 오, 오 힘 있어? 오, 오, 오 우와 우와, 잘하네 이거 먹을 거야? 힘 세다 여기 단산 주면 안 되는데 더운 게 좀 따라줘 조금만 먹어야 돼, 너 고기 좀 따라줘 좀 잘해주세요 왜요? 탄산, 탄산 잘 안 줘요 탄산 주면 안 되는데 더운 게 좀 따라줘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찍어. 아니, 보니까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육아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유는 딱 할머니가 오면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탄산음료를? 항상 할머니가 좋기 때문에. 뭐든지 너 그렇게 주니까. 맛있어, 그거. 너 음료수 잡고 너무 많이 먹어. 네부터 던게 좀 먹으라고. 밥 먹고,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야? 알았지? 많이 부르죠. 장모님이랑 저랑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. 탄산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자꾸 고집히고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요.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, 장모님이랑. 그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. 오,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지요? 이거. 어? 뒤여, 뒤여. 이거 손 뜨거워. 손 떼. 어? 젓가락 놔. 젓가락 놔. 어? 빨리. 응. 어? 오, 배스탑트 때는 저런 갈등은 없었는데. 근데 이게 추운 것 같구나, 야가 자꾸 떠네 진짜. 아, 폴이 이름 이쁘다, 폴이. 덮어놓기, 덮어놓기. 옷 좀 하나 사다 줄까? 옷 좀 숙였다. 나도 가는가? 네. 춥다 야. 아니, 이게 춥겠어. 얘는 추워. 그걸 가져간다고? 아, 얘 맞는 옷을 사줘야지. 뭐 아무께는 사과와 입히면 되지. 아, 그래도 맞춰서. 아이고, 군사실을. 뭐 마트 가서 뭐 좀 과자 좀 사올까요? 사자 좀 없지. 아, 그렇지. 귀엽죠. 어머니 속였던 남자 집으로 걔를 들고 뭐 걔 옷 사러 다니는 게 있다. 아이고, 남자 집으로. 아, 어머니 가시는구나. 야, 후포에도 벌써 이게 마트도. 마트가 많아. 오. 젊은 사람 많이 살아. 없는 게 없어요, 진짜. 없는 게 없어요. 네. 네일샵부터. 걔 옷 사러 왔다는데 걔 어디 있니꺼? 걔 옷이 없니꺼? 없어요. 왜 마트에 그런 게 갖다 놓니꺼? 옷을 받아갔어요.